한국전력이 오늘 적자난 해소를 위한 자구책을 발표합니다. 한전이 발표할 경영 쇄신안에는 그룹사를 포함한 임직원 임금 동결과 지역사무소 통폐합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번 발표로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2분기 전기요금 결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지금 요금보다 약 5% 오르는 킬로와트 시당 7원 안팎 인상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확정안은 다음 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입니다.